화면 더 화면 더 빨리 아오 화면 더 빨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, 승리가 안된다고 적군의 파괴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필코 저지하십시오. 다시, sv 뽑기. 낸 스킬이. 아 아파.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싸우는거다 바로 뻔하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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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이거를 침착했어야 된대 오! 카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니 뻔하시구나 글쎄요 제가 멀티킬을 하도 민체로 멀티킬을 한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기억력이 간단해서 아 네 병천님 들어가세요 카비호 방과했네 핵 2 파이팅 침착 백립 발급 추정 감사합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2124님 어서오세요 저 중학교때 2학년 1반 13번 이었는데 그래서 2113 이었거든요 저랑 중학교 2학년때랑 같으시네요 스포 재밌죠?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경기 dealt. 어 ne? Ah v v v n 희 awarded 이게 반나누? 원수 캐릭터 파랭이 아직 살아있다고요? 아 아이딘 일단 요새 게임을 안하시는구나 13번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공격 아 놀래라 우리 떡볶이님한테 죽은 줄 알았네 떡볶이님한테 죽은 줄 알았네 핵션 맞은 줄 진짜 예전 같으면 원수다 하면 진짜 와 초창기 때 원수는 거의 스포 운영자급이었죠 그러니까 랭킹 1위급 진짜 고수처럼 느껴지고 이 방에는 없네요 이 방에는 원수가 없네요 저는 진짜 옛날에는 3스타만 달고 싶었는데 학생 때 게임 친구들끼리 하다가 개그 뭐냐 했는데 아 3스타를 하면 간지났거든요 어 좀 화네 이렇게 했다 이런 느낌? 옛날에는 개그니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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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폰 별 나는게 진짜 너무 힘든데 어? 빠진다 한 명 더! 한 명 더! 빨리! 한 명 더! 빨리! 빨리! 아깝다 아까워 어? 이게? 하시는 거 없어? 아깝다 아 이거 나가는 게 아니었다 타이밍이 너무 안좋았네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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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16년 동안 하루에 꼬박 12시간씩 게임을 해도 원수도 알기는 진짜 어려웠어요 16년이면 가능하나?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아깝다 자 달리 피도 좋구요 됐다 느낌 왔다 아깝다 1.2도 타이밍이 ảng 사이빈의 edited 2.2도 비쎄 그리고 1.2도 다구 다구 이 집이 길을 찍어 놓고 지금 뭐하는거야? 지금 여러분은 항상 30개 문탁에서 스나로 아 근데 미사일하고 가스는 그래도 한번 찍었던데 유성 한번 찍어도 됐네 어 나가셨다 새로운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는 추천 유튜브는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만 누르세요 유튜브는 채팅창 내리시면은 좋아요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 화면이 좀 렉이 걸린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말씀해 주시구요 나이스 나이스 달님 계속 보여주세요 게임이 좀 장게임? 장게임 아 네 들어가세요 2113이 저에게 킬을 더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시 갑니다 이번엔 이기겠죠 공격 공격 어색 길 범위 안녕하세요 저 클린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둥그레TV라는 클린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70분 가까이 계시구요 완주하다가 완주하셨다고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영상은 뵙겠습니다 뵙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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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고루